미모꾼 버릴 생각으로 가까이 가야돼 그렇게 하나 먹는 도박이니까 그래프 진령 오른쪽 찝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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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맥 먼저 할꺼임? 응 맥.. 맥 먼저죠 무조건 마르님 마르님 그 와봐요 양궁 들고 동시에 쏴야돼 들어가면 들어가면 침대만 델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쏴요 앙 구독디 앙 따봉디 앙 알림디 맥.. 맥머리 빨리 그냥 체력 보지 말아 계속 쏴 응 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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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계속 쏴 그냥 쏴 또 있으면 터진다 타기전에 터져라 아.. 그냥 쏴 그냥 쏴 맞춰봐 멀리서 저 그리핀으로 맞지? 맥 네 다른거 맞춰 이제 다이오돈 맞춰 다이오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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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뺀다 다이오돈 맞춰 맥 멈췄다 맥 멈췄다 맥 쏘는 중이에요 난 다이오돈 쏠게 저는 100 맥 터젓 오케이 나이스 맥 터젓 다이오돈 다이오돈 그리핀 쏘는거 같네 다이오돈 다이오돈부터 체력 한번 체력은.. 체력 없어 다이오돈 채력이 5000밖에 안되 쟤 어디서 쏘는 지 몰라 지금 우리 윗 위에서 본다 아 다이오돈 사망컷 뭐다 뭐다 어째 뭐다 어째 뭐다 어째 뭐다 그냥 그냥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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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케 쏘면 얼마나 낫지 아무것도 못해 쟤네 아무것도 못해 트리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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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트리케 피해 아 5만이다 안죽겠다. 충분히 손해받고 이제 우리 골렘 같은 거 없어요 골렘? 아 여기 쓰나 있으면 좋겠네. 장총 들었다. 장총 장총. 장총 들었어요. 그거 옆에서 그 아 이거 장총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이거 히트 스캔이어야지 좀 견제가 편한데. 자 아래가 내려갈게요. 저 견제해줘야 돼요. 전차랑 가보지랑 그만해. 골렘 확인했다. 아 찝을란다. 이런 거 견제해야 돼. 아 찝혔어. 아 이거 견제해줘야 되는데. 괜찮아 어차피. 어차피 아이템 안 들고 갔어. 무한 가는데 어차피 쟤네들 골렘 못 죽여 지금. 계속 가는데 손해 없어 손해 없어. 웬만한 무리하지마요 그래도. 괜찮아 괜찮아. 나 찝혀도 상관없어. 나 죽어도 상관없어. 어차피 여기 뭐지? 오피셜 아니까 그거 뭐지. 대기 시간도 없으니까 계속 가는데. 찝혀도 상관없어. 저런 거 저런 거 나 찝을려고 하면 한번 찍을 찍으려고 해봐요. 어차피 포탑 바뀌니까. 아 이래서 스나가 있어야돼. 뭐야. 그냥 골렘 팔로우 제대로 해야돼. 사람도 쏘네. 15선을 찬다. 15선을 찬다. 빨리 빨리 빨리. 골렘 골렘. 골렘 관리. 아직 피 12만 남았어. 아니 남았어. 후테라. 제가 골. 제가 골. 제가 골. 제가 골. 골렘을 총압받고 있어. 이거 사거리 짧은 부분에 있다 이거. 나 찍힌다. 필빈다. 오케 괜찮아 골렘 안전해 아 이게 너무 우리가 저격 불프가 없어 골렘 하나 더 넣어놨어야지 잠시만 C4있지 야 잠시만 나 좋은 생각났어 C4있지 지금 내 몸에 다 알아봐 나 골렘 탔게 나 찝으면은 터뜨리고 그리핀 죽이는거야 빨리빨리 어허허 이거 조심해야되 근데 이거 역효과 날수도 있어 등짝이다 등짝이다 그 누가 지금 잘 들고 있어야되어 내 옆에 있어 좀 C4가 신호 되는 데까지 좀 있어야되어 아니야 지금 그렇게 눈치 깐거같은데? 나 안 낚어 1집단 써면 지금 라이플 쏘는거에요 어 됐다 잠시만 뻥 뻥 뻥 뻥 뻥 뻥 10호 뻥 아니 아니 10호 뻥 이게 신호지 뭐야 이게 신호지 아니 아니 리모컨 신호가 안됐어요 안 터졌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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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가까이 좀 가까이 쓰면서 이거 해야되 아니 그니까 지금 그리핀이 너무 프리한게 생활 불축 없어서 그래 원래 600, 700씩 박히면 절대 저렇게 안 깝친단 말이야 다가야 미모컨 버릴 생각으로 가까이 가야되 그리핀 하나 먹는 도박이니까 무리핀 하나 그리핀 하나 수날빈다 아 애들 욕으로 한다 욕으로 때려요 그 싸워 굴렘이랑 싸워 마주면 안 돼요. 총. 싸워. 골렘이랑 그냥 치고 박아. 싸워. 잡았다. 오케이. 찝히면 바로 뻥이라고 생각해요. 오케이 오케이. 얘네 지금 여기 바로 앞에서. 찝았다 찝았다 찝았다. 오케이. 나이스. 뭐야 우리 우리. 골렘도. 골렘도 맞은 거 같은데. 아 근데 사람이 안 죽었어. 얼마나 죽은 거야. 다음 다음. 저기 건너편. 오케 고고. 기가 뭐야. 기가 우리 거야? 네. 지금 가면 안 돼. 뭐야 이거. 이거 왜 안정이 없어. 기가 가면 안 돼. 기가 가면 안 돼. 총할만한다. 뭐야 기가 뭐야 기가 뭐야. 기가 누가 빨로 온 거야. 왜 저거. 저 누구야 저 누구 한 거야. 위험해 위험해. 왜 저거 왜 저래. 기가 여기서 팔로우하면 안돼 여기 바로 뒤에서 팔로우야돼 어 거기서 기가 지금 가면 안돼요 저 포탑 아직 포탑 안돼 골렘 못죽여 포탑 길게 해놨어 와 꼬라방더 나이스 그렇지 좋아좋아 아이구 여기 조심히 사람도 쏴 그거 저 바로 팔로우해서 빼야돼요? 우리가 팔로우면 안돼? 저기 전초 두번째로 지금 전초에서 팔로우해야돼 그 뭐지? 그 뭐지? 그리핀이나 포태라도 날라가서 가요 나이스가 오케이 벨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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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벨로나 쟤 뭐야 쟤 다른팀인가? 우리야? 뭐야 다른팀인가 쟤 우리 빈지터리 당하던 얘 아니야 그런가? 어 그런거 같은데? 뭐야 이거? 야 우리 성공했어 저기 못하게 했어 아하하하 개웃기네 원래 여기 얘들 저기 빈지터리할라했는데 이제 들어왔네 우리가 방해하다보니까 인성질인데 그냥? 으흫 온다 온다 야 온다 총알 빼러 온다 와 잠시만 나만 가면 돼 우리가 똑같더라 총알 빼러 온다 총알 빼러 온다 총알 빼러 온다 애탈리지아 잠시만 흐흫 아 밑에 좀 주셔야돼 맞아 여기 총알은 있지? 안에 여기 총알있죠 마루님 원래 지었던 총알있죠 원래 지었던 총알있죠 아 원래 지었던 여기 저격총 아니 총알 그 포탑총알있죠 아 포탑총알일 수 있어요 그래 에에에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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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으로 온다 흐흑 2층으로 온다 숨으세요 여기 안죽어 야 이거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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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돼 터렛 터렛 힘들어 힘들어 아 지금 그리핀 두마리 콜렘 두마리 으아아아 살려줘 푸테라 한마리를 지금 막고있어 아 푸테라 핏도 이제 반밖에 없다 여태 동화점 죽어 푸테렛8 꺼져 이 자식들아 으으음 아 이 그리핀 자식들이 어? 자식들 총만 쏘바랴 음 꽤 한명 찝었다 나이스 그리핀집앗타 지지세이언 지지세에언 separately 잠시만 지금 그리핀대데 무 방비 여기 지금 빨리 죽여 아 잠시만 겁나 아파 잠시만 잠시만 아 시체 어디있지? 시체 좀 멀리있어 바로 옆에다 잠시만 여기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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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핀 팔로운다 일단 다 아이템 먹고 있거든 와 이 아이템 개우저 미친 뭐야 그리핀 빨리 지금 저 바빠요 개바빠요 스펙 개쩌네 쎈니가 있었네 이겼다 스나이퍼로 지금 지금 죽일거야 뭐야 거기서 다 쏴 아냐아냐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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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냐 됐어 됐어 됐어요 아이 그리핀 죽이고 스테라워 죽어 우리 못뻬 이러면 지금 뭐 뭐 달라고 잠시만 뭐 해달라고 자꾸 뭐 스나이퍼 스나이퍼 아 여기 넣었어 넣었어 아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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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도 좀 바빠 나도 해야되고 나도 해야되는데 자꾸 나한테 달라서 그리핀 죽어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왜 때려 움직이잖아 아 뭐야 왜 때려 움직이잖아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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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 하난데 뺄거에요 팔로우 했다 승산이 뭐야 승산이 뭐야 이미 이미 우린 패잔병이야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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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볼래 안줘 이거 절대 안줘 20만 20만 어 데미지 엄청 세게 들어가야 저거 금방 뒤져요 하이드샷 으헤 내가 한 발 있지롱 에드씨야 할 수 있어 아 저게 안맞냐 이씨 야 오케이 오케이 뭐야뭐야뭐야뭐야 어 우리 발 좀 묻었어